안녕하세요. 비상금 마련을 도와드리는 일광페이입니다. 일광페이는 사업자 정식 등록업체이며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중무유이며 365일 24시 고객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부터 소액결제 현금화, 콘텐츠 이용료 현금화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처럼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닌 내 한도만큼 카드 결제를 하고 현금으로 입금받아볼 수 있습니다. 12개월 할부가 가능하며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한도만 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쉽고 빠르게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며 추가로 콘텐츠 이용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잔여한도로 상품을 구매하고 다시 되파는 방식이다 보니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직접 결제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결제 후 판매하는 이유는 정말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끼려고 많이들 시도하지만 휴대폰 요금 미납 이력이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업체를 알아볼 전문 지식 없이는 직접 결제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화 업체를 찾아주십니다. 참고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이용하셨다면 다음 달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신용카드는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소액결제 현금화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 사칭 업체들이 많아지며 업체 이름을 사칭하여 먹튀를 하는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신청하셔야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 여러분의 비상금 마련을 도와드리는 일광페이 공식 홈페이지 주소 남겨놓을 테니 진행 원하시는 분은 상담 신청하여 비상금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